전국팔질리 나머지 전기수들은 어떻게 되었나? 자유를 얻었으니 전보다 더 신나게 전국팔질리을 떠돌아다니겠지? 주인님 그럼 우리도 앞으로 더 큰 판을 펼쳐야겠네 이 나라에서 제일 큰 판을 펼쳐야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한테니까 알지? 웃돈 걱정 마시고 이 나라에서 제일 큰 판을 펼쳐야죠 밤새 왜 아퍼진 웃음 나 이제 전국을 매설방삼아 그 이야기 전하고 싶다 그 전국은 어디서든 이야기만이 거니고 거니 삶이 가진 꽃에 낮에도 밤의 옷들 없이 울렁 터지네 우리가 바라는 눈나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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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거 다 타버렸다 그냥 버리지 그래 아휴 표지를 다 탔어도요 앞에 내용은 조금 남아있어요 아 그리고 타버린 내용은 제가 한번 다시 써버려 아 그래 저번에 받은 좋은 구슬에다가 열심히 한번 써보시래 기회 많이 해주시고요 야 젊은데다 소설은 세상에 변하고 있다니 친구 그 변화를 소설로 기록하고 싶어 그들이 만만히 보았던 그들이 전시했던 소설 나 그 소설을 쓸 거야 아이고 저 양반 나으리 아이고 저 그 고초를 겪었으면서도 이야기 웃는 걸 계속할 차임 아이 그럼 나같은 놈들이 더 이상 읽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고 또다시 금영을 내릴 건 아닌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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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es 전기수 나으리 앞으로는 어떤 걸 읽을 차입니까? 우리네 살아가는 아름다운 얘기도 좋고 문란한 양반님네들 사생활 얘기도 좋고 앞으로 끝도 없이 읽어야겠다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무진하니까 한량이도 아주 그냥 무진해 그치? 나도 영원히 때문에 끝질러 이렇게 되고 세상에 펼쳐진 여러 이야기 인생의 사녀 속에 다양한 이야기 숨어 있어 앞으로 내가 이제 바로 세상에 없는지 이 다음에 만날 사람들이 내게 한 번의 책이 되고 주겠지 사랑하면 사랑하면 나게 될 사람들이 내게 또 한 번의 책이 되겠지 내게 또 한 번의 책이 되고 주겠지 사랑하면 만날 사람들이 내게 또 한 번의 책이 되고 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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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또 한 번의 책이 cuatro 졸 감사합니다.